여러분 안녕하세요 꺽지 2마리 제가 잡았는데요 여기 하천에서 잡았습니다 집 앞에 하천이 있어서 제가 꺽지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 진돗개 치우가 꺽지를 처음 모아서 제가 치우에게 또 보여준다고 아까 집에 잠깐 꺽지를 데리고 갔었습니다 자 이제 하천에다가 방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도 잡는다고 와 진짜 오늘 정신먹고 한 2시부터 한 2시간 이상 잡은 것 같습니다 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꺽지야 잘가 잘가 가란 말이야 가 인마 얘네 안갈라그러네 얘네도 바보들인가 어 간다 어 안가네 오 쟤는 갔어요 얘는 왜 안가 힘든가 가 인마 불빛을 붙여서 그런가 얘가 좀 아픈가보네 아 내가 산소가 부족해서 인가봐 네 구울라그러네 묻지마 인마 아 물이 여기 와 강의 물이 더 안차갑네요 요렇게 방생을 했습니다 꺽지야 잘가 나도 간다 안녕